음식은 과학입니다 그런 연구, 고민, 굉장히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게 야 이건 그냥 스타킹이 아니라 스타킹이거든요? 이때서부터는 그냥 스타킹 아니야 이건? 어 잠깐만 허리에 쥐었어 어 허리가 또 갑자기 쥐가 와? 너무 집중해서 어 잠깐만 허리에 쥐었어 어 허리가 또 갑자기 쥐가 와? 너무 집중해서 어 어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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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일단 그거 좋아 어 호박 먹던 거 시작하면 시작한다고 그래 간다 네 네 먹는다 네 오 쓰러지기 시작해서 어 우와 음 음 야 이거는 맛있는 녀석들이 아니라 동물이 생기잖아 이쯤되면 음 음 음 음 일단 계란찜을 놓을게요 끝난 거 같은데 끝난 거 같은데요? 끝난 거 같은데요? 끝난 거 같은데요? 여기다가 김밥을 하나씩 얹을 거야 아 바닥이 너무 집안 정상 안 좋은데 아 푸딩인데 오늘 촉감이 지금 모른다 내릴 수 있어요 어깨 힘으로 빼고 어? 야 이거 어디까지 살려고 그래? 어이 문 선생님 내 왼손에 김밥 하나 주어져 여기 있습니다 자 세 개만 그래 요심내지 말고 맛있게 먹어 아 이거 불안한데요 이거 지금 흔들려요 숟가락에 갈 이유는 없어 내가 가면 내려 어 어 흔들려요 흔들려 누가 제기한 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끈이네 빗기가 얼마만큼인 거야 돈 불이 있나 봐 아래 박추도 사이머고 그러는 거 아냐 아래 흠흠 뭐 어 이뇨 어 이게 아우 젓가락 좀 더 단단한 거 주시면 약간 휘었어 잠깐만 휘었다 이거는 군함 아닙니까? 여기에 앞에 말 한 마리 있으면 이렇게 맞춰있지 맞춰 뭐 하나 올려주세요 오 가까이 오지 마 이거 하나 올려주세요 야 맨을 안 넣었다 맨을 야 맨을 안 넣었다 맨을 아 왜 이렇게 생각나나요? 아니야 아니야 올려요 충분히 가능해 쌍땅 안 찍고? 아 흔들리는데요 자 깁불어 세게 타위기로 갑니다 쌍땅을 치고 깁불어 세게 타위기로 갑니다 쌍땅을 치고 깁불어 세게 타위기로 갑니다 와 쌍땅을 치고 꼭 먹어 꼭 우리 다 먹지 다 먹어 고객님 먹어요? 다 먹고 우리 꼭 고기 치마서 국수 넣어먹니? 아 정말? 아 야 김치 말았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김치 말고 국수다 아 이불 덮었잖아 이놈 들어간단 말이야 이불 덮으면 아 끓어진다 끓어진다 아 끓어진다 끓어진다 어 아 저 다 못 먹어 사람 입에 다 안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평소에도 이만큼씩 먹어 일부러 그래야 맛이 나니까 어 이 이 어 뜨거워 어 차가워 어 이 이 어 뜨거워 어 차가워 이 나간다 이 나간다 어디나 나소한다고 읽제 vámon 응 내 쌀국수가 생각나는데 어 hogy 어 뭐야 비니가 나온다 비니가 나오면 될 때 와 어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여 안돼 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안 돼 cuestiónnya valt 가져와 빨리 가져와 이걸 꼭 먹tering싶을 뜯백해 가지고 많이 못 들어가 stabbed 그러면 생선 이 부분이 문제거든. 여기가 탈툼을 하면 되는 거. 어디까지 고잘 들어왔다는 얘기는? 몽본다. 이걸 좀 부축하게 해 놔버려. 자, 한 입만. 야, 라인 넘어갔어. 라인 넘었어요. 얻으러 가는 건 줄 알았지, 바지. 야, 절반 날아갔는데, 절반 있잖아. 절반 날아갔어. 왜, 왜, 왜. 입 위에 가참 적이 있는데 왜. 아니, 여기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이만해, 형, 지금 이만해. 이까지 있어, 지금. 빵이. 이제는 넘길 때가 됐거든. 떠나간다. occupier 산할 건데요. 하루 종일 bedrieți. 양해 faz이, KI. 감사합니다.